동작을 정리를 해요. 천천히 예쁘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만 계속해요. 이렇게 조금 이제 템포를 조금 올려서 배가 밝았는데요. 제 2015년의 소망은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. 나 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. 저 그런 거 없는데? 이상 받으러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. 이런 춤은 또 어디서 배우냐. 나도 춰보고 싶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015년의 해가 밝았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